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어디까지 배에 배 꼬일 수 있는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사는게 참 힘들고 불편한 여인. 언제, 비행기 좌석 문제로 가족여행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만며느리고 제 아래로 결혼한지 이제 1년 반 된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의견을 내서 달에 10만원씩 형제들 간의 가족 회비를 모았고 올해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저희 둘 다 임신 계획이 있어서 누가 먼저 임신하기 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6명이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가족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본인은 이코노미를 타본 적이 없다며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기본 이코노미 가격에 본인들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 비즈니스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만 비즈니스 타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이코노미를 타야 하니까 좀 그렇지 않겠냐 이러면서 시부모님의 비즈니스 추가 비용은 본인들이 낼 테니까 저희한테는 그 추가 비용을 가족회비에서 쓰세요 형님 이러는데 저는요 이런 동서 정말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런 사치를 그것도 동서가 이코노미를 타보지 않았다는 그 알량한 이유로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행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아니면 절대 못한다고 양보를 못하는 동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또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저랑 남편 비즈니스 추가 비용을 가족회비에서 쓰라는 거 역시 너무 별로예요. 일단 제가 비즈니스를 타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여행을 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미친 아줌마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랑 시부모 추가 비용을 본인들이 다 낸다 했고 너희 부모는 개인 돈도 아니고 여행 경비에서 내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줌마? 그러니까 니들 비용도 대신 내줬으면 좋겠는데 시부모 목만 내주니까 이렇게 발강하는 겁니까? 댓글 이건 그냥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이 발동한 거예요. 2번 나 같으면 동서 덕분에 비즈니스도 다 타보내 이러면서 고맙고 즐겁게 여행 갈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구만 회비에서 쓰라는 거면 그 돈 절반은 동서네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 지금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 건가요? 쓴이 성격이 왜 그래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을 하든가 뭐야 이게 2번 아니 그걸 공금도 아니고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거면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동서네랑 시부모님은 비즈니스 타고 너희들은 비즈니스가 사치라고 했으니까 원래대로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세요. 그럼 되는 거 아냐? 3번 그냥 님네만 이코노미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는 거야? 나 진짜 이해 안 된다. 댓글 그러니까 자기들 비용도 다 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내줘서 열받은 거잖아요. 2번 자존심 상한다고! 이 망할 게 그냥 가만히 쳐 있으면 비교도 안 되고 좋은데 왜 갑자기 비즈니스를 탄다고 랄지야? 이런 심보죠. 참 대단다! 3번 지들만 이코노미를 타려니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다고 경비로 계산을 하자니 역시 존심이 상해. 그런데 지들 사비로 내기엔 돈이 너무 아깝고 내 사비로 아니 왜 다 같이 가는 여행에서 혼자 윤환을 떠는 거야?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면 되잖아. 근데 또 나만 이코노미 타려니 자존심이 상하네? 경비로 계산을 하자니 자존심이 또 상하네? 이거 무한 반복이지 뭐. 그렇지! 바로 이거라고! 깔깔깔깔깔깔깔! 4번 아이씨 뭐야 이거 내가 글을 잘못 읽은 건가 했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예 하나도 모르겠고요. 평소 열등감이 없었으면 그냥 아싸 비즈니스 개꿀! 이러면서 기분 좋게 탔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일 생기기 전에도 잘 살고 있는 동선회 부부를 보면서 얼마나 배아파하고 질투를 했을지 안 봐도 헌하다. 5번 말하는 거 보니까 평소 동선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다 보입니다. 아줌마. 이러니까 없이 산 사람들은 뭘 해도 티가 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요. 6번 아니 내가 내 돈 내산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사치야? 나는 3시간짜리 고속버스도 허리가 아파서 항상 우등만 타다가 나중에 프리미엄 나온 뒤로는 그것만 타고 있는데 왜? 이코노미도 딱 한 번 타보곤 이거 큰일 나겠다. 허리 박살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업그라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야? 내 몸 내 돈으로 지키겠다는 건데 네가 거기에 돈 한 푼 안 붙였으면서 왜 이렇게 랄지세요? 7번 보니까 그 갯돈 통장 관리를 쓰니가 하는가 보네. 비록 그게 공금이고 갯돈이지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회비로 쓰세요 하니까 이걸 억지로 내 돈 내가 써가며 비즈니스 타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8번 야 성격 그지같고 베베 꼬인 사람한테는 배려도 후의도 절대 함부로 베풀면 안 된다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두 번째 사연 원제 미용실에서 원치 않은 터치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카테고리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글 올리는 거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이번에 미용실을 갔었는데요. 이때 남자 스태프가 제 머리를 감겨주는 과정에서 분명 불쾌감이 들 정도로 제 가슴을 쿵 눌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과를 요구했어요. 저는 그 사람 즉 당사자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사자가 그날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다른 디자이너가 대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헐 그 뒤로 제가 연락을 받은 건 당사자인 그 남자 스태프가 아닌 그 대표였고 본인은 CCTV도 보여줄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대표가 그 남자 스태프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며 그냥 단언을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어? 그 자리에 대표 본인은 분명 없었는데 말이죠. 뭘 안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저는요 그저 사과를 받고 조용히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무조건 법적으로만 처리하라는 대표의 태도에 슬슬 화가 납니다. CCTV는 무조건 경찰 입회 하에서 그리고 대표 본인이 보겠다고 하는데 이거요 경찰 입회 없이 제가 직접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성추행 고소가 답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리뷰도 제가 남겼는데 업체 측에서 네이버에 권리침해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이럴 거면 리뷰가 왜 있는 거예요? 리뷰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진짜 악덕업주인 것 같습니다. 머리도 거지같이 자른 데다가 이런 불쾌한 일까지 당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탭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며 고소를 할 거면 신원 불상자로 하라고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여러분 댓글 부탁드려요. 그 대표가 보낸 겁니다. 이분이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전지는 모르겠어요. 통화한 그날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아무 터치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CCTV는 경찰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카톡 전에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던 대표 본인이 먼저 스탭이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단언을 하며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리뷰 지워버렸다는 거겠죠. 본 게시물은 어쩌고 저쩌고. 댓글 1반 아니 나 이해가 안 된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중에 가슴으로 손이 갈 일이 아예 없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눌렸다는 거죠? 어깨에 수건 들러주고 앞으로 고정하다가 살짝 눌린 건가? 뭐 그런 경우 살짝 스칠 수는 있겠지만 세게 눌렸다고?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고 들었어야지. 왜 다음날 항의를 했죠?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냥 경찰한테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경찰이랑 같이 가서 CCTV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혹시 합의금 같은 걸 노리는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된다. 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미용실 수도 없이 다녔지만 머리 감겨주는데 가슴 누를 일이 따로 있나? 없잖아. 의자에 누워있고 또 감겨주는 사람은 머리 위쪽에 서 있는데 어떻게 가슴 터치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2번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할 수도 있죠. 지금 네가 말한 건 2차 가해라고요. 꽃뱀 프레임 씌우지 마. 지겹다 진짜. 3번 꽃뱀이 지랄. 너야말로 여자 망신 시키지 마라. 2번 네. 그 어떤 가게든 개인한테 CCTV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보여줍니다. 뭐 끝까지 갈 자신이 없으면 그냥 똥발봤다 생각하는 거고 끝까지 보상과 사과를 받고 싶으면 저 대표가 하는 말처럼 정식으로 고소를 때려버리세요. CCTV 지우기 전에 빨리 말이죠. 3번 아니 무슨 CCTV가 개인 카메라도 아니고 당연히 경찰 동행해서 봐야지. 당사자라 해도 해당 CCTV에 본인과 그 직원이 함께 찍혀있기 때문에 네가 보여달라 억지 써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찍힌 모습들, 다른 직원, 고객에게 마음대로 보여주면 너는 기분 안 나쁘겠어요? 확실하다 싶으면 그냥 당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왜 안 하는 겁니까? 4번 아니 기분 나쁜 일을 당했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라는데 열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해가 안 되네. 그냥 경찰서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오겠네. 대댓글 저렇게 하면 당연히 빌빌 끼고 안아서 합의금도 두둑히 줄 거라 얘기했는데 이건 뭐 씨알도 안 맺히고 돈도 안 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아요. 끌 끌 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도 행동도 안 했는데 자기 불쾌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런다고 사과를 하면 바로 그 순간 죄를 인정하는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네버 사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소를 해라. 기분이 나쁘고 뭐고 다 떠나서 정말로 네가 그걸 당했다고 느끼면 당장 고소 때리라고. 물론 재수 없으면 무고로 엿고소 당할 수도 있다. 그거 알아둬라. 당했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고소를 때려야지. 뭔 사과를 하래. 대댓글 이게 맞아. 사과를 하면 경찰, 검찰, 판세들은 사과했다는 걸 이걸 걸어가지고 무조건 유죄 때려버리더라고. 2번. 무편지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 경찰서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갈 여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범죄 관련 조금 소극적인 편이라 대부분 확실하게 터치가 있어도 그냥 똥발받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수든 아니든 본인 신체로 터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되레화를 내는 순간 여자가 고소할 용기를 갖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버팅기는 게 멍청한 거죠.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상황이라면 본인 아닌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터치가 됐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야. 다른 예로 옛날 곰탕집 사건 있죠. 그 여성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끝낼 거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 남자의 부인이 이건 여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이라면서 글을 올려가지고 이성의 끈이 풀린 그 여자가 사비를 들여서 1년 동안 재판 끌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번. 아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소를 하라니까. 저런 상태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저 사람은 법적으로 범죄자가 된다니까. 어? 진짜 답답하네. 6번. 야 이거 갖다 가면 가게 이미지 한 번에 나라 깔 수 있는데 그 사장이 CCTV 확인 안 해봤을 거 같냐? 끌이 끌이 끌이.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라고. 안 그래? 끌이 끌이. 7번. 나 같으면 여기서 이런 글 쓸 시간에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했겠다. 지금 네 말이 뻥이 아니면 꼴 읽게 도대체 뭐야. 왜 이래? 8번. 여자랑 모텔을 다녀온 뒤에 여자가 문자나 톡으로 오빠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보내면 이때 말이죠. 절대! 꼼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했다가 바로 성폭행 구속 당하는 거요. 만약 이런 이상한 느낌이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 어 그래 만족을 못했지. 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빠가 노력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변호사가 알려주더라. 9번. 사과를 하는 순간 바로 본인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니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10번. 혹시 님은 가슴이 이마에 달려있어요? 그게 왜 눌렸대요? 아 또 참 어질어질하다. 다들 정말 열심히 사네. 그래요 뭐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지. 그럼 다 까서 볼 수 있고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나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